봄투데이 모티모의 아이폰5 엠톡 천혜소가중 카드킬러평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해보시면 종이로 쌓여져 있는데요. 색상은 레드색상이시고요. 뚝딱이 버튼 형식으로 되어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사출은 하드 사출로 투명 색상이시고요. 아이폰을 끼워보겠습니다. 사출이 잘 제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카드 수납공간은 총 3군데가 있으신데요.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안감은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있으시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시고요. 옆면에 보시면 지폐 수납공간이 있으신데요. 지폐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가죽은 천연 소가죽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시고요. 뚝딱이 버튼은 최고급 1군 직수입 버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10mm라고 합니다. 뒷면도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 느낌이시고요. 자, 되어 Sara suave요. 지폐 우위버튼 조명 constants T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